2조 달러 안팎을 풀려는 코로나 9호 패키지가 비록 선거전 시행이 완전 무산됐으나 올해 한 성사가 추진될 초점을 보여 기대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대선 분쟁이 벌어지거나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 시에는 내년 1월 말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코로나 사태의 재확화, 경기 회복 급랭에 직면하자 공한민주의 양측에서 동시에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올해 안에 성사시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직후에 최상의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이번 선거에서 자신의 재선은 물론 공화당의 상원 유지와 하원 탈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사실상의 조건을 달았으나 재선 실패 시에도 코로나 9호 패키지의 재임 중 시행을 무조건 거부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랜시 펠러시 하원회장은 선거 후에도 협상을 계속해 미국민들과 미국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코로나 9호 조치들을 올해 안에 성사시켜 시행해야 한다며 내년으로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3일 선거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지겠지만 오랜 성사를 모색할 경우 세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선 분쟁만 없다면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배합관과 민주당 간 협상을 선거 직후 타결 짓고 11월 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열릴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레임더 회기에서 입법해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그럴 경우 11월 9일이 시작하는 주간에 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고 11월 18일이나 추수감사절 전날인 11월 25일까지 1200달러씩 직접 지원금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연방 쇼타운을 피하라면 12월 11일까지 연방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 1200달러 지원금, 연방 실업수당, 중수업체 지원 PPP 등을 포함시켜 집행하는 방식도 모색될 수 있습니다. 셋째 배합관과 민주당의 협상 타결로 민주하원에선 통과되지만 공화상원에서 부결될 경우 새해 1월 3일 개원하는 새의회에서 즉각 재추진돼 1월 20일 새 대통령 취임 전에 코로나 9호 패키지를 실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